네. 공룡. 환자 쫓아서 달려온 주제에 나는 왜 끌어안고 지랄이야, 이씨. 얘기 좀 해. 왜 손을 감아? 내 손이 아프대? 입과 손바닥 좀 찢어진 거 아무렇지도 않아. 우린 악연이다. 훨씬. 나 아프다고.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. 나 혼자 있기 싫다고 했잖아. 세까지만 세. 하나. 둘. 셋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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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셋. 둘 넌 둘 repl 난 다가